이게 뭐냐 이러고도 이기면 진짜 실 하냐 이러면 속도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데 또 플랫폼 날개 터져요 이런 속도 평생 기험해 보지 못한 속도다 이러면서 너무 빠른갑다 에어브레이크 잡네 근데 그래도 이제 작은 공항 벗어났어 느리긴 느리다 저걸로 잠쪽이 잡기 재밌던데 기총 좋은 애들 있잖아요 방어 기총 좋은 애들 몇 대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좋죠 두려울 때 가면은 상대들이 초기 집들이라 따라오다가 멈추거든요 근데 저건 뭐지 진짜? 저 넥제 뭘 보고 있는거 같애? 뭐라 싶어? 대체 눈앞에 이상한게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제 출격하나? 근데 그래프에 흔적이 끝났는데요? 프로펠로 사이에 딱 안착해가지고 아 힐 바퀴가 결국 저놈이 문제였네 쏘는게 맞긴 맞았네 그놈아 오 나 저 암람엘이여 처음 봐 영국 영국 저 암람 네발즐이구나 막 그러는데 나도 대여로함 타봤는데 저건 탈게 아닌데 대연가? 너도 대연가? 조길 공군을 다 죽인거죠 탈 이유가 없어져버린거죠 안토니안 유명마리장 장비가 부대기같으면 타지마 타지마 F-14에 있어가지고 함부로 저기를 쳐다를 못보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F-14에 있어서 눈치 봐야되는거 내가 탑젯인데 내가 낸대 눈치를 봐야돼 봤다 F-14 쐈어요 저도 좀 빠지겠어 위로 좀 빠지게 있을게 혹시 모르니까 저거대 되게 많아요 그쪽 방향이요? 맛있는 방향인데 그게 내가 똑섭니다 제 레이더에 3대 4대 보여요 봅시다 어 보인다 리버스 샷 저는 한대밖에 안보이는데 미사일인가 그러면? 아니 아니 그니까 저는 바로 봐서 한대 보였어 그 몰라요 일단 한대한테 싸놨습니다 왼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중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중이예요 안보이는데 그 친구 한 2km쯤 뒷쪽에 한대 더 가고있냐 그거는 알았어들 아세요 제가 위로 보겠어 F-14들 어떻게 된거야 빠졌네 구름때문에 고구도에 적이 어떻게 되는지 안보인다 구름 위로 올라가봐야되겠다 위로 좀 올라갈께요 적이잖아 아군이 또 뭔가 잡겠지 여기 없는데 아 여기있다 끝이 이렇게 코앞에 있다니까요 요 바로 코앞에 14km 딱 걸렸다 이놈식기 진행방향도 너무 좋다 가세요 가세요 선배님 가셔야 될거같은데 이래서 내가 올라온거에요 저기 보세요 쫄래쫄래 오르는거 리버스 여기 어디라고 비행은 없애고는 알고 있어야지 보세요 잘가 친구야 맞아 뽁 하하하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쫄까만히 혼냈습니다 고구도 일단 두마리 커트 했구요 이제 어딨지 얘는 죽었네요 예 죽었습니다 근데 의심어글라면 뭐으셔도 돼요 한대 던져놔도 돼요 많이 남았네 아직 네 뭐 일단 추락하면서 쏘는데 죽으면서 뭘 잡고 쏘네 마무리해주세요 아래쪽으로 어 밑에 이거 네마리 아 두마리 뭐랄거 뭐 폴리 잔다 J12에 맞긴 했거든요 마무리한거죠 한발 남아서 자리 속에 오늘 접어서 J12에 담았어요 짱발 살았어요. 맞췄는데 맞췄는데 내가 다른앤가 여기 왜 살아있지 여기 이 상태에서 암남성 어떻게 된거죠 궁금하다 맞추나 안맞추나 너무 화킬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만 아니면은 F14 저거 안주나보네 하늘의 영웅 줄건데 적군에 더 킬 많이 하네 보통 그판에서 3킬이상이면 킬 제일 많으면 줄건데 아마 영웅이 아니고 딴거 주나보네 그것보다 하나 맞은거였어 영웅이 가장 높은거면 여기 적어도로 좀 많이 옵니다 5킬이요 5킬인가? 반올림 해가지고 5킬인걸 이제 백구 이제 백구 청호 짜려면은 독일거 타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백구 전용 청호가 있는데 그거를 짜려면은 무조건 독일 백구만 타야될다고 하더라구요 고고도에 견제 못하는 사이에 뭐가 많았는데 큰일났네 저고도만 쌌네 일단은 저고도 제가 다 싸놨어요 저도 싸놨어요 고고도를 견제를 못했는데 구름이랑 올라가야돼요 꼬리 구름이랑 올라가야돼요 꼬리 구름이랑 올라가야돼요 알프 16 코앞에 알프 16 코앞에 알프 16 하여튼 모르지네 상류 쪽이 미라주 먹었는데 하여튼 상류 방법이 욕밟고 한참 흘린 5버스 온다고 어? 뒤에서 끌고 들어왔나보네 아 나 지금 구름 속이라니 위아래 구분이 안된다 신경수는 달라고 왼쪽에 뭐 많아요 왼쪽에 많은데 그중에 한 두발은 쌓아놨는데 나 견제할 수 없으니까 아니 강제라고는 해도 안잡히는 그거는 주문일수도 있구요 바닥이 너무 바닥이라서 그럴숨 아니 지금 4,5명 못하고 있는데요 미라주면 어쩔수없어요 오히려 그때 라곤이 안돼요 미라주는 락이 잘 안돼요 이제 미라주 타고 왜 락이 안됐냐고 그 기체가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 저기 한대 있습니다 고호도에도 있는데 내가 열주작 하나밖에 안 남아서 네 싸놨는데 여기 동통도 네 고호도에도 뭐 하나 있고 빠지겠습니다 아구 많으니까 무리 안할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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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사코나바이믄 아군들이 잘하는데 이러면은 제가 가서 좀 스팜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일단 피하고있습니다. 저 밑에 제이템 노리고있습니다. 죽이나? 죽이면 내가 할게. 이거는 내가 대기해. 일투적이 돼. 그치. 남은 적 3대 남았어요. 저는 무장은 기총받도 없습니다. 저 무정이 일투적 한 발이에요. 이소트 해야 되나? 아, 적 2대 남았어. 눈 먼 상용감에서 웃었어요. 있죠? 앞에만 하나 보이긴 하는데. NPC일수도 있어요. 미사일. 사용할 수 없다는데요? 그게 다 오류 떴는데? 뭐지? 아, 작은고왕이 착륙했나보네. 일단 기한하겠습니다. 아, 뒤에 다 있네. JTN하고 그 다음에 F-16. JTN하고 F-16이네. 아군들이 적 착륙 못하게 하는 사이에 우리 딱 착륙해서 보급받고 가면 되겠다. 다 죽어도 어차피 보급받을 동안 쟤들이 먼저 이룩을 못하면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잖아. 눈 먼 상용감이나 아무것도 안 보여줘. 아니, 지금 연료통 필요 없겠다. 가자. 달려. 아군들. 진짜 근데 방금 흐력하지 않았을까요? 되게 저구들였는데. 아, 레이더에 보였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 아까 그 F-16이랑 싸울때 저구들에서 올라왔거든요? 한번 체크해볼게요. 반면, 일반형이죠? 안 보인다. 봉고왕 갔나? 안 보인다. 레이더에 안 뜬. 저도 RWA도 안 눌려서 물음표 뜬다. 왼쪽에 봉고왕 쪽 방향이네. 여기 있네. 이 방향입니다.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봉고왕에 착륙했네. 안전하게 하는 애네. 그치. 혼자 남았는데 적군이 2대도 남아지는데 봉고왕 간다. 판단은 장악사. 방금 뜬다 말았거든요? 아, 보인다. 아, 얘 이렇게 했네. 락 잡아놨어요. 저는 락 잡고 갈게요. 내 위치에 장악사에 알려주고. 네, 승내만 살짝 오른쪽에 삐져. 벗어난다. 저는 왼쪽으로 조금 간다. 그리고 미사일은 빨리는 안 쏠게요. 빈 기동 빨리 해버리면 위치 파악하기 힘들어요. 30km에 한 발. 25km에 한 발. 20km에 한 발. 빔 치기 시작했습니다. 빔 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자르거든요.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빈 끝났고요. 어, 맞혔다. 맞았어요. 저는 그냥... 스피동 할게요. 맞췄습니다. 위치 파악했죠. 일단 맞춰놨어요. 꼬리날개 조종불량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보이세요? 추락 실속중이네요. 역시 보시면 아니겠지만 사거리가 깡패죠. 상대방이 쏘기 전에 미리 쏘고 있잖아. 한 3발은 쏴버리고.